엘리야와 함께 걷는 40일, 바오로딸에서 편했습니다. 40일 동안 구약 성경의 엘리야 예언자와 함께 부활을 준비하게 해주는 새로운 사순 시기 묵상집입니다. 열정적이면서도 흔들림 없던 엘리야가 힘이 소진되어 버린 순간 미풍과도 같은 부드러운 하느님을 만납니다. 지친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는 책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리고 한층 더 깊은 열망을 지니도록 이끌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다가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엘리야 예언자가 그랬듯 어떻게 다시 일어나 하느님이 마련해 놓은 풍요로운 삶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안내하는 종교 신간입니다.